황사철에 이걸 많이 먹어주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좋답니다. 그렇죠. 근데 또 많이 먹으면 살쪄요. 하루에 한 줌 정도 먹는 게 좋다고 하면 최영만 씨 좋겠네요. 비싸보여, 비싸보여. 왜냐면 각기 모양이 다 다르잖아. 이게 진짜 숯제 느낌이죠. 성발라 로셰. 어우. 쓰임 샷 해요. 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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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건 그냥 이렇게 와 가지고. 달지. 뭐 이 정도. 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